네, 지난 영상에서 우리의 등과 어깨, 목을 날씬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시원하게 풀어주는 4세 운동법을 저와 함께 해보셨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에는요. 공격적인 운동, 등과 전신살을 쭉 빼는 운동법을 저와 함께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하시고 준비 되셨죠? 지금부터 예쁜 등, 시원한 등, 시원한 어깨 만드는 방법! 유산소, 상아채 같이 들어갑니다. 다리나 어깨 벌리시고 가슴 업 하시고요. 어깨는 돌려서 내려주세요. 도중에 올라가시면 안 돼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죠. 내려서 가슴은 업, 사선 윗방향 하시고 옆모습 보여드리면 배꼽을 쏙 넣어주세요. 힙 살려주시고 다리 동작부터 할게요. 무릎은 살짝 굽혔다가 뛰는 동작, 유산소에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굽히고 필 때 무릎을 완전히 찌도록 조심하시고 힙을 뒤로 차는 느낌으로 하실 거예요. 원 투, 원 투! 이렇게 배꼽 쏙 집어 넣으시고 상체는요. 네, 주먹 주시고요. 내가 최고야. 여러분이 최고예요. 그죠? 이 상태에서 귀 옆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팔이 그리고 뒤로 뒤로 젖혀주시는데요. 아래에 있는 살을 위로 끌어올리듯이 팔때까지 예뻐지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견갑을 쭉 모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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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빨래 뒤트로 짜듯이 올려주셔야 합니다. 다섯 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 둘, 바로 힘 꽉 주세요. 셋, 넷, 다섯 하시면서 멈추실 거예요. 멈추시면서 이 동작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 동작인데요. 그 다음 동작은 옆에 보여줄게요. 옆에. 뒤로 갈 거예요. 이렇게. 뒤로. 견갑을 더욱 당겨주시는 겁니다. 팔 굽지 마시고요. 발은 쭉 펴주세요. 쭉 펴주셔야 돼요. 뒤로 모아주세요. 견갑을 이렇게. 하나, 둘, 하나. 견갑에 집중하세요. 견갑 배꼽을 쏙 넣어주시고 또 이 유산소 동작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앞뒤로 하시면서 같이 유산소 동작 할 겁니다. 네. 맨 마지막에는요. 네. 트리프트 뒤로 해주시고 그리고 스트레칭하고 3세트 반복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팔을 쭉 높게 펴시는 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동작 들어갈게요. 시작. 네. 팔. 쭉쭉 팔을 쭉 펴시고요. 아래에 있는 팔 살을 쭉 늘어진 안염살을 위로 쭉 비틀듯이 쭉 하면서 견갑을 모아주시는데 옆모습 가슴 끼셔야 되고요. 견갑을 모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모아주셔야 돼요. 네. 다 스톱.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셨으면 스톱. 이 상태 유지하세요. 견갑 모으셨죠? 유산소 동작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팔을 붙었다 펴하고. 붙었다 펴하고. 붙었다 펴하고. 네. 네. 굽히고. 굽히고. 아. 굽히고. 후프. 네. 뒤에. 발 차듯이. 팔 주꿈치로. 힙을. 자. 주세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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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갑 느낌. 잃어보시면 안 됩니다. 취향 경갑 모아있어요. 날개패라고요. 천사 날개패라고요. 여러분. 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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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요. 좋아요. 어? 네. 그 다음 동작인데요. 이번 뒤로 갈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뒤에. 하나. 경갑이 모여서. 같이. 네.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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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배꼽 집어 나오시고. 하나. 어깨 내려주셔야 돼요. 어깨 올라가면 안 돼요. 아래 쭉 내려주시고. 목 들게. 다 들고. 스톱. 네. 스톱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요. 네. 이 상태에서. 이 자리를 유지하시고. 위로 들어갑니다. 좋아요 빈리 않으셔도 돼요 Я 향 stimulating 옆모습 늙고 뉴스 난 더한 곳 앞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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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로 해주면서 같이 선서 트리트 뒤로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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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여기서 뒤에 들어갈 느낌 잡으셔야 해요 안주에 등의 느낌 잡으셔야 합니다 하나 둘 좋아요 나 둘 하나 둘 셋 1, 2, 3, 4, 5, 좋습니다. 항상 한 하체를 같이 움직여 주시면 운동효과가 2배 될 수 있어요. 이거 다음에 스트레칭이니까 여러분, 조금씩 쉬었다는 거거든요. 끝까지 한 세트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 세트 끝나고 있어요. 그 다음 스트레칭 이루어집니다. 시작 다 가자. 어깨 한 마디. 쉬고, 쉬고, 쉬고. 쉬고, 한 번 눌러줄게요. 이제 이렇게 마지막에 쉬었다. 시작. 쉬고, 쉬고, 쉬고. 다시 시작. 힘이 벌써 올려갑니다. 바닥이 끄고, 힘을 1. 쭉, 올려줍니다. 네. 두 번째 스트레칭, 갑니다 여러분. 시작, 하나. 너무 많이 안하셔도 되요 대신 칼 전체를 근굴 끄시면서 동모습 마치 빨래를 짜듯이 동모습 쭉 네, 이런 걸 모아야죠 쭉 쭉 쭉 쭉 쭉 가슴 업 쭉 신경맞은 대로 정지 정지하시는데 그냥 정지가 아니라 1 2 2 1 2 2 1 2 빨리 하자 하지 마시고 툭툭 소리 안 나게 툭툭 소리 안 나게 툭툭 소리 나시면 잘못하는 거예요 배꼽에 힘을 딱 주시고 코어에 힘을 주시고 오세요 좋습니다 1 2 4 뒤로 보이시나요? 쭉 쭉 여러분 등이 했어야 돼 등이 모양으로 우리 또 잘 하나 둘 하나 코치가 나오셨죠 둘 다 점수 힘이 치었죠 둘 좋습니다 어깨 내셨죠 어깨 어깨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뒤에요 뒤쪽으로 가시죠 시작 하나 둘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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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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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해봅시다. 살 빠져요. 진짜. 하나, 넷. 하나, 둘, 셋. 시작. 하나, 넷. 천천히 소리 안나게 퐁퐁 소리만 할 필요 없어요. 퐁퐁퐁. 안 돼요. 뒤끝지게 손이 돼요. 그죠? 가볍게. 넷. 둘. 하나, 둘. 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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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안 들려요. 다같이. 시작. 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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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세트. 끝나. 갑니다. 스트레칭. 쉬었다고 하잖아요. 허리 잡히시고. 한 명 더. 숨이 마시고. 내쉬고. 무릎 쫙. 발려서. 팔 쭉. 키면서. 허리랑. 네. 팔이랑 쭉쭉. 어깨랑 스트레칭. 해주세요. 쭉. 해주시고. 뒤 한번. 이번에도. 둘. 셋. 두고. 다리. 뒤쪽. 끝까지. 뼈 돌려주시고. 어깨 한번 돌려주시고. 네. 마지막 세트에요 여러분. 시작. 하나. 둘. 여러분 이거 등 운동이죠. 등하고 팔도 같이 움직이는 거에요. 그 때문에 지금 자국이 어디에 있어요. 등하고. 훅. 올라가셔야 돼요. 조금. 집중하세요. 눈에 집중이 없지. 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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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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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바닥 뒤집는. 이런 일을. 행동을 여러분 많이 해주세요. 평범하게 집중해서. 그리고 여러분은. 어깨. 뒤로 정말 시원해지실 거예요. 어깨도. 네. 시작. 하나. 마지막 세팅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다운. 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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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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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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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층 해주세요. 하나 둘 아우 좋아 하나 둘 뒤쪽이야 팔 뒤쪽 이거 아니에요 팔 뒤쪽 하나 둘 앞에 하나 둘 다운 업 마지막 동작 남았죠 마지막 두개 남았어요 힘내세요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뒤로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어깨 올리지 말고 하나 둘 좋아 좋아 둘 하나 둘 하나 둘 어깨 내리고 네 유전소 여러분 호흡같이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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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네 이제 정말 조금 남았어요 네 이제는 스트레칭하고 마무리 할거에요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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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